방금 세법 이야기 해주셨는데 올해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강화돼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. 거기다 지금 종부세, 임대소득세, 양도소득세, 감면 요건도 깐깐해진다고 합니다.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을 꼼꼼히 세우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오늘 이사님과 함께 정책을 이기는 투자 방법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오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시죠. 네,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제 방송을 보시면요. 제가 이제 이 정책을 이기는 세법의 그 틈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투자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보시면요. 먼저 파리정책이 나왔죠. 파리정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하겠다.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. 뭐 이런 정책들이 나왔죠. 그래서 이게 또 그 틈이 어떤 거였죠. 바로 임대주택을 등록함으로써 양도세 중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걸 회피하겠다.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죠. 그래서 또 이제 정부에서 추진한 게 뭐였죠? 뭐였죠? 9.13 정책이 나왔죠. 바로 임대주택도 양도세를 중과하겠다. 이런 내용이었는데요. 자, 우리가 양도세를 중과한다면 얼마나 중과되는지 한번 봐볼까요? 네. 양도차익의 계산구조를 한번 보시면요. 여기서 좀 빠졌네요. 양도세 계산구조를 보시면요. 양도차익,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과세 표준이 나온대요. 여기서 이제 세율 10%와 20%를 중과한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일단 어떻게 이런 중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9.13 정책으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는데요. 자, 그러면 임대주택도 이게 답이 아닌가? 네.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여기도 또 빈틈이 있죠. 자, 바로 조세특례지안법 97조 3항을 이용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.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. 자, 조세특례지안법 97조 3항. 8년 이상 임대하시면 50%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빠지고요.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하시면 70%가 빠지죠. 세법 개정안에서는 8년 이상 하면 70%가 있었는데요. 이 내용은 이제 다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대로 50%가 적용되고요. 그리고 10년 하면 70%. 바로 이 조건 있죠. 그런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. 그리고 수도권 외에는 3억 원 이하인데요. 바로 어제 시행령에도 나왔죠. 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승 제한이 연 5%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약 당시에 그 다음 계약 때는 5% 이렇게 적용이 되죠. 보수적으로 보면 2년에 5%가 되는 거죠. 이것들을 이렇게 적용받는다면 이런 조건들을 지킬 수 있다면 바로 이렇게 절세액이 계산이 되는데요.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. 2주택자가 넘겨서 조특법 적용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드리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도세 2주택자들은 이제 뭐 당연히 10% 중과가 되죠. 그리고 3주택자들은 20%가 중과됩니다. 그래서 이 조특법 97조 3항을 적용하기 전에 금액을 한번 보시면요. 자 7660만 원이 2주택자는 계산이 되고요. 그리고 3주택자는 9660만 원이 계산이 되는데요.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또한 양도세도 중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죠. 자 그러면 97조 3항을 적용했을 때 조특법 한번 적용한 후의 금액을 한번 보시면요. 바로 다시 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. 2주택자가 과세표준이 만약에 양도차에 2억이 나왔다.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10년 보유했을 때 70%가 빠져서 1억 4천이 빠지고요. 기본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뭐 한 6천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겠죠. 과세표준이. 그러면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로 918만 원에다가. 게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요. 바로 양도세에 중과되는 부분이 이 과세표준 6천만 원의 10% 600만 원 이렇게 적용되는데요.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과세표준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세율의 10% 더하는가 아니면 20% 더하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소득세법에는 과세표준의 양도소득세율의 기본세율의 10%를 더하겠다. 그리고 20%를 더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고요. 또한 조세특례자원법이 소득세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과세표준의 6천만 원에 거기다 10%를 더하면요. 600만 원에 더해져서요. 2주택자는 1518만 원. 그리고 3주택자는 과세표준의 20%를 더해서 1200만 원 더해서요. 2118만 원이 나옵니다. 따라서 이렇게 절세액을 비교해보자면 조특법을 적용하면 2주택자는 1518만 원. 다시 한번 비교해보실까요. 2주택자는 7,660만 원에서 1518만 원으로 약 6,142만 원이 절세가 되고요. 3주택자는 9,660만 원에서 2118만 원으로 7,542만 원이 절세가 됩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. 자 구입세임 대책을 이기는 투자.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조세특례제안법을 이용한 투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게 포인트라고. 장기부 특별공제가 적용된 후에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월이 중과된다. 따라서 이 금액은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간은 미미하기 때문에요. 그 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하시라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